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6월 15일 수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인플레이션 충격파의 2,500선 마저 내줬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46% 하락한 2,492.9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연저점을 경신하며 19개월 만에 2,500선을 밑돌았는데요. 6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700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09억 원과 1,9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0.32% 밀린 6만 1,900원에 거래 마치면서 3거래일 연속 52주 신적가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이 밖에 현대차와 삼성 SDI 등은 하락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3% 내린 823.58포인트에 장 맞췄습니다. 개인은 977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억 원과 9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권에서 에코프로비엠과 LNF, 천보 등 2차전지주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온기를 받아 상승했고요. 반면 펄어비스와 CJENM, 미메이드 등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0.5% 내린 3만 364포인트에, 스탠다드 앤드포스 500 지수는 0.38% 내린 3,735포인트에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오른 1만 82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지시간 15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45%를 넘었고, 2년 물은 14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한 3.418%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목별로 오라클은 수요 증가에 수익률이 늘 것이라고 발표한 뒤 주가가 10% 급등했고요. 페덱스는 분기 현금 배당금을 50% 이상 올리고, 이사진 3명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는 소식에 14% 뛰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에서 30% 이상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날은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1%가량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면 프로토앤갬블, 코카콜라, 유나이티드헬스 등은 1에서 3% 미끄러지며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유럽증시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고강도 통화 긴축 우려에 유럽증시는 1% 안팎의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0.9% 내린 13,304포인트의 장을 맞췄고요. 프랑스 깨아크 40 지수는 1.2% 빠진 5,949포인트에, 영구 표지 100 지수는 0.25% 하락한 7,18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경제 지표로 독일의 6월 경기 기대 지수가 다소 개선됐지만, 마이너스를 이어간 것으로 나왔는데요. 독일의 6월 경기 기대 지수는 마이너스 28로, 전월의 마이너스 34보다 높아졌지만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또 독일의 5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7.9%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영국의 실업률은 4월까지 3개월 동안 소폭 상승한 3.8%를 기록했습니다. 종모별로 핀란드 전력회사 포텀은 7월 1일까지 러시아 전력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주가가 6% 상승했고요. 프랑스 IT 기업 아토스는 로돌프 벨메르 최고 경영자가 불과 5개월 만에 사임한다고 발표한 뒤 23% 급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짚고 가시죠. 어제 아시아 주요 지수의 등락은 엇갈렸습니다. 일본 니케 225 지수 1.32% 하락한 2만 6,629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02% 상승한 3,28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애초 중국 당국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소비 촉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보합권인 2만 1,067포인트에 대만 가권 지수는 0.15% 하락한 1만 6,047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5월 소매 판매를 발표합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혼조세였는데요. 서상영 미래해세증권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FOMC를 앞두고 최근 하락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장중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한국 증시의 긍정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는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최 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수급 여력이 떨어지면서 하방 압력에 취약한 모습이라며 강한 수요가 바탕된 고유가로 인플레의 우려는 계절적 수요 감소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최 연구원은 외국인의 시장 방향성은 하방의 우세한 국면으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가 하락 전환 전까지 보수적인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오늘장도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6월 15일 개장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텍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텍 데일리와 쇼핑 중간의 행동에 대한 참고임을 잃어내고 있습니다. 채용 배출지로 인포스텍 데일리와